형님아, 형님 집에 있나? 형님, 비상이라 비상으로 퍼뜨놔와봐라, 어? 아이, 진짜. 아니, 아니, 어? 시장이 오래 자랑해서 목장으로 반장이 주름 잡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 놈의 옆에 나가 미친놈. 아니, 와, 역과 조사 판을 치고 다니노. 아, 웃자놈. 지금 판세가 완전히 그쪽으로 뒤집힛도 안 하나? 아, 이번에 상품도 억수로 좋은 기인데. 아이고. 그걸 목재 구매해서 책 안 한 꼬라지를 어째 보노? 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 뭔데? 아, 편장 얘기해 봐라 좀. 아, 편장 얘기해 봐라. 아, 편장 얘기해 봐라. 아, 편장 얘기해 봐라. 다만 끝이 나는 아리로 건너라 아무런 갈 때 쉽지 않아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흘러가는 강벌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너 다가버린 강벌이 못 잊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아무도 없기 아무도 없는 소스란 너의 아파트 1, 2, 3, 5, 5, 6, 6, 7, 8, 9, 10